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복희에요. 오늘은 시장통닭에 골뱅이 무침 가져왔고요. 생맥주 같이 마실게요. 오늘의 미어삼 소스는 두 번째 볼게요. 그래서 보통은 우리의 미어삼소스는 안 consecuencia!!! 이 쪽은 먹방을 안 먹는다 여러가지가지가ů 새로운 맛은 fim 그리고 이쪽으로 먹기 좋은 맛 잠시 멈출 것 같네요 이 맛은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뱅뱅뱅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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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뱅뱅 뱅 뱅뱅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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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고 싶었으니 한참으로 먹으니까 매콤하고 매콤한 맛 야무지게 들어가면 너무 매콤해요 매콤한 맛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초콜릿 고춧가루 오징어 와우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지만 한입 꼭 먹기 전에 먹기 좋은 보컬서 온갖한 맛 이번엔 꾸덕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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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묵묵꾸덕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짠 초콜릿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이게 아삭아삭 벌써 먹어야지 불닭소스 두근두근 패키지 콜라 바삭바삭 잘먹었습니다! 안녕!